전세계를 사로잡은 K-POP 스타들 그들은 떡잎부터 남달랐다 스타의 키즈 시절로 알아본 K-POP 최강 보이스 차 5위 동요 조금 불렀을 뿐인데 훗날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 멤버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강아지이고요 소녀시대 서현 4위 3단 고음은 이미 예견되었다 폭풍 가창력의 아이유가 4위 3위 빈 소녀 합창단은 방불케하는 천상의 목소리 열심히 할 거예요 2위의 주판 2위 이것이 정력 12살 소녀의 누래실력? 믿을 수 없는 가창력의 보아가 2위 그리고 1위 얼굴을 가려도 느껴진다 작지만 강한 목소리 1950 K-POP 최강본즈 초선화 700 오늘의 1위 후보 양여카 이번엔 1위 후보아 2위 5위 5위 5위